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 신중년 아카데미 중 하나예요. 거기에 제가 2018년도 가을 겨울에 제가 여기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또 선임기수로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유튜버 크리에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는 제가 또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제 유튜브 구독자들에도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저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완벽한 정통 역사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여기 어려운 한자가 쓰여져 있죠?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그대로 한 글이 있습니다. 천강홍의 장군 천강홍의 장군 와 멋있어! 하늘이 내렸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구름 타고 내려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옷을 입은 장군이다. 자 여러분 오른쪽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붉은 옷을 입었잖아. 여러분 붉은 옷을 딱 입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 고울사또 여러분 사또 사또라는 게 뭐냐면 군수의 말이에요. 군수 우리가 그 지금 말하는 군이 있잖아. 군 그래서 군수들이 원래 다 천강홍의 장군이 뭐라 하냐면 붉은 옷을 입었어. 그러니까 사또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뭐냐면 일본 애들은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은 뭐냐면 붉은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의 그거는요. 천황들이나 입는 옷이었어요. 붉은색 옷은. 이거를 곽재우 의병장 곽재우 장군이 간파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붉은 옷을 입으면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는 뭐 이게 뭐 고울사또가 나타났다는 게 뭐 백성들에게 그렇게까지 이게 뭐 무슨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나 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고울사또 가지고 뭘 근데 일본 애들한테는요. 이거는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에요. 붉은 옷을 입었다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홍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임금이 있는 그 뭐 용포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임금은 붉은 색깔이라도 그게 어떻게 돼. 비단으로 되어 있고 노란색 누런 황금용 여러분 황금용이 이렇게 확 그려져 있는 그게 용포자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면은 일반 백성들이 그 임금님의 용포자락을 본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일반 백성들이 평생 가봐야 뭐 임금님이 한 번 행차하시는 걸 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용포자락이 대진 옷을 입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다. 뭐야 붉은 색깔 바탕에 비단으로 돼서 용포를 입는 사람 누구? 임금님 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의 적장손 누구예요? 왕세자마마 이거 두 사람밖에 없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옷을 입으면 그건 뭐야 모가지가 잘리는 거야. 반역이에요. 반역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천왕이나 입는 색깔을 딱 입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 애들이 확 쫄 수밖에 없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리고 어떻게 돼. 좀 극적인 효과를 좌우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말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백마죠. 백마.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알비노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각 저기 여러 동물 중에서도 흰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새끼들이. 유전적으로 열성인데다가 자연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천적 생태계의 천적에 완전히 눈에 띄어가지고 별로 생존율이 안 높아요. 그죠? 그런데 말은 이상하게 또 백마를 그렇게 하되 그죠? 저기 북한에 있는 산부자도 맨날 백마 백마 타고 다가닥 다가닥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웃기기 할 양 없는데 말이죠. 이때 보면은 어떠요? 백마에다가 위에 여기 앞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요 이마에 여러분 이렇게 달려놨잖아. 이게 무슨 역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여기에 달려있는 요요요요 말 안장에 여기 붙어있는 거하고 여기에 붙어있는 요요기 요 말이아마 요기 말코 말이 얼굴이 길잖아. 그러니까 말코하고 요기 이마에 달려있는 요것이야말로 전쟁할 때 또 아주 훌륭한 전쟁 무기가 됩니다. 적이 무슨 전쟁 무기가 되노? 예 제가 설명을 드리죠. 1542년부터 1617년 5월 14일까지 살았더라. 임진정 Helsinki 이 끝나고 한참 살다가 광해군이 올라가고 인조가 올라가기 5년 전 이괄의 난이 터지기 6년 전 정묘호란이 터지기 6년 8개월 앞서서 돌아가셨습니다. 현풍 곽씨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 6명 내지 7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김씨, 이씨, 박씨를 제외한 다른 성씨에서 좀 위인이 나오는 경우가 잘 없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는 뭐니뭐니 해도 뭐야? 곽재우 장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게 왜 했냐면 시기적으로도요. 딱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일본군이 가장 먼저 육전에서 패퇴를 경험한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들고 나오겠습니다만 고거는 관군의 승리고 고것보다 조금 늦었지만은 뭐냐? 의병이라고 하는 게 조직됐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천하에 알린 사람은 이분입니다. 일본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본은 있잖아요. 자 이쪽에서 제가 여기 앞에 하나 지금 생략되는데 이끼라는 섬이 있어요. 이케. 이케 섬에 일단 다 집결을 해. 그래서 이케 섬에서 바로 부산항구로 갈 수 있을까? 이를 생각을 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조금 멀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렇게 돛을 달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노를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는데 노를 졌다가 볼 일 다 보겠어. 노 졌다가 애들이 다 병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시마에 다시 가요. 스시마에 다시 가는데 스시마 섬의 섬의 도주가 말이죠. 대마도 도주가. 이걸 고민을 합니다. 이거를 조선에 알려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거든요. 알리면 내 손에 죽는다. 이랬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경상남도 지역에 있던 일본 쪽에 와 있던 주재원들도 있었고 거기에 장사하는 우리나라 상인들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로 가시면 동네 내상이라고 해가지고 일본과의 무역을 하는 건데 이쪽 사람들이 아이고 뭐 쳐들어와봐야 외구 정도 쳐들어오겠지. 그냥 뭐 그렇게 요정도 그냥 노략질 하다 가겠지. 이걸 뭐 미리 막아봐야 뭐 어쩔 건데 라고 생각을 해서 내비뒀습니다. 크나큰 실책이죠. 그래서 옵니다. 자그마치 몇만 명이 21만 명이 쳐들어오고 21만 명. 스시마 섬에 제일 맨 처음에 도착한 게 13만 명이어서 13만 명도 많다고 놀래 자빠질 정도였는데 13만 명 뒤에 제2군이 왔는데 또 5만 명이 더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합치면 18만 7천 명이 되잖아. 그 다음에 또 한 일주일 있으니까 또 왔어. 3만 명이 왔어. 그럼 얼마예요? 2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시면 13만 명이다. 또 어떤 책에 보면 18만 명이다.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21만 명은 아마 제가 처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옵니다. 의령. 여기 보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자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쭉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임진왜란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뺏겼다. 부산에 딱 상륙하자마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만 명 가운데 고니시가 이끄는 고니시가 이끄는 여러분 소서행장 이런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고니시가 이끄는 선발대 3만 2천 명이 먼저 20일 만에 한양 도성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13만 명이 제1군으로 도착했다 해도 13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부산진성 다대포성 그다음에 동래성 깨부수고 그다음에 울산성에서 파견된 병력부수고 진주성에서 파견된 병력부수고 이렇게 올라가면 보세요. 13만 명이 1군이 올라갔어. 전진하는 대장이 가또 고니시고 뒤따라가는 애가 웃깁다 히데이 세번째 올라가는 애가 가또야 가등청정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런 3명이 올라가면 그러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선 점령지에 병사를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부산을 점령해서 부산은 뭐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냥 다 올라가 그게 아니잖아. 부산에는 적어도 어떻게 돼? 적어도 4만 명은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부산만 점령했지 여기 보세요. 부산만 점령했지 이 옆에는 아직 점령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비아놓고 올라가면 이쪽에서 치고 들어오면 어떡할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한 4만 명 남겨놔 그리고 보급부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다 남겨놓아 한다고 저는 여러분 26개월 현역병장으로 육군에서 제대했기 때문에 이는 제가 보급부대도 해보고 전진부대도 해보고 돌격부대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앞으로 돌격도 해보고 그냥 진치고 짱박아보자 이래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 삼랑진을 통해가지고 밀양시로 올라갔다. 밀양시로 올라갔더니 올라가는 속도보다 어떻게 돼? 조선군이 모이는 속도가 늦더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병력이 산재되어 있어요. 조선에는 병력이 산재되어 있으면 자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돼? 어느 지점에서 다 모여라 모여가지고 어떻게 돼? 그 합쳐진 병력으로 올라오는 적군하고 싸운다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진군 속도가 빨랐느냐 하면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있잖아요. 모이는 병사들 속도가 더 늦어. 얘네들이 원정군인데 우리가 홈팀인데 우리가 더 늦어. 그래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 미처 열 군데에서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한 군데 밖에 못 모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올라오는 병사들은 몇만 명인데 여기서 맞닥뜨리는 병사들은 얼마예요? 천 명 오백 명 이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일본 놈들은 이게 있잖아. 조총이 있잖아. 조총. 여러분 그죠? 일본 놈들은 조총을 어떻게 손을 자 여러분 조총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총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589년도에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으니까 1589년도에 선조 임금이 조총을 외놈들이 우리 여기 밑에 무슨 뭐 당포인가 어디 여러분 거제도 여기 가시면 있거든요. 당포 여기에 왔던 외구들에게서 조총을 획득을 했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죠? 획득을 했습니다. 포로를 막 고문을 했거든. 이놈식이들 이거를 어떻게 쏘는지 대라 말이지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빨리 어허 이 실 짓고 하렸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문한 끝에 다 밝혀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 저기 그 공조에 있는 과학관리들에게 이 고대로 만들어 보라 그럽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달 걸렸대. 그 만드는데 다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 빵빵 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때의 신립장군이 이렇게 있는 데서 선조가 먼저 물어봅니다. 이게 뭐 어떤 거 같노? 이게 지금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자의 신무기라는데 이거 그 자네가 어떻게 한번 좀 방책을 마련해 볼 수 없겠나?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빵 쏘고 나서 여러분 일발장전 이래가지고 빵 쏘지 않습니까? 쏘고 난 다음에 이 다시 닦고 여러분 꼬질대를 갖고 총구를 다시 닦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화약에다가 불을 붙여서 화약 넣고 그게 불이 다 이렇게 심지가 탈 때까지 기다려갖고 빵 쏴야 돼요. 그래서 신립장군이 하하하하 웃습니다. 왜 웃습니까? 이거 뭐 화약재고 이거 할 사이에 우리 기마대가 막 달려가갖고 이거 뭐 다 때려 부숴버리면 끝이겠네요. 그래 얘기하면 이거 뭐 이 외놈들이 이거 뭐 아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선조가 아 그래? 대신에 저게 파괴력이 되게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열발을 쏘아 봅니다. 열발을 쏘는데 우리 왜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하는 그 관역이 있죠. 이렇게 화살을 보면 화살을 이렇게 쏘아가지고 저거 열발을 쏘는데 어떻게 돼? 화살은 오십발을 쏘고 있어. 아니겠습니까? 열발 쏘는데 오십발을 쏘아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기가 막힌다. 참을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명중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요. 열발 쏘는데 그 관역에 정확하게 화살하고 똑같이 관역에 가는데 한 네발 정도 관역에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건 더 이상 연구 가치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로부터 3년 지나서 1592년 4월달 그게 어떻게 돼? 음력이니까 양력으로 바꿔봅시다. 5월달이 되겠죠. 그때 실험했을 때는 11월달이었어요. 우리나라 날씨로 11월달인데 이때 5월달입니다. 훨씬 심지도 더 잘 타들어가고 훨씬 장전속도가 빨라져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냐 그때 외구가 여기 당포에서 잡혔을 때 소총은 여러분 우리가 소총으로 치면 뭐야 버전 1.0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이 들고 온 거는 버전 3.0이야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그것도 두 번이나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거 좀 더 좋은 거 내놓으라고 난리 쳐가지고 더 좋은 거 내놨다고요.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상관이 어떤 오다노부나가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오다노부나가가 이미 이 문제를 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육렬종대로 애들을 세웁니다. 육렬종대 여러분 육렬횡대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육렬로 여러분 이렇게 서가지고 육렬 여섯렬로 이렇게 세워요. 육렬종대 방진이라고 그러는데요. 딱 이렇게 서 그리고 뒤에는 일부러 제일 키 큰 애들을 세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 딱 저고 빵 쏘죠. 모두 다 장전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장전하고 있는 거야. 빵 쏘고 걔가 주저앉아. 그럼 뒤에 애들이 또 빵 쏘는 거예요. 또다시 주저앉아. 세 번째 빵 쏘는 거야. 앞에 주저앉은 애들은요. 전부 다 총 닦고 심지어 불붙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빵 쏘고 빵 쏘고 빵 쏘고 빵 쏘고 여섯 번 하고 나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첫 번째 열이 다시 일어나서 쏠 수 있는 시간만큼 고도의 훈련을 시킵니다. 오다노부나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기관총 여러분 그 왜 두두두두두두 쏘는 거 있잖아요. 기관총의 연발사격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로 오다노부나가가 사실상 일본 전체의 천하통일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조총까지 3.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시켜 놓으니 이제는 더 이상 불을 붙일 필요 없이 아시겠어요? 부시돌로 탁탁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장전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신립장군이 3년 전에 본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 뒤의 무기조차도 보지 않았고 외군을 깔본 것은 천하의 실수입니다. 신립장군의. 그래서 사실은 충주탄금태전투에서 기병 2,500이면 모두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하고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내려가라고 했는데 신립장군이 기병 이 말탄 병사 2,500명만 데리고 내려가면 그 고니시하고 가토오의 군대는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것 바로 적을 깔봤던 것이 임진왜라는 초기 참패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보시죠. 여러분들 열 군데에서 모인다. 자, 이를 보세요. 여기 의령, 창령, 청도 그다음에 고령 여러분 경상남도 고령 아, 경상북도 고령인가요? 고령이죠. 그다음에 여기 대구, 경산 이런 데서 열 군데에서 쫙 모여가지고 여기서 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군속도 너무 빠르다 그랬지? 그래서 열 군데 중에 한두 군데만 하고 그러면 위에까지 계속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미처 모이지 못한 여덟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처 모이지 못했어. 아, 이거 싸우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지휘관은 잘 보세요. 지휘관은 미처 모이지 못해도 싸우는 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지휘관이 다 죽었죠, 여러분들. 자, 일단 지휘관 다 죽었어요. 그다음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10개 대대가 모여야 되는데 그중에 한 개 대대만 죽었어요, 지금. 전부 다. 자, 이 상황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나머지 8개 내지 9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다시 모여서 뒤따라가야 돼? 아니죠. 그게 아니고 다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지휘관이 없어요. 군대는 지휘관 없으면 총을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놈을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화살을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휘관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때 뭐예요? 그 지역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김면이라든지, 여러분, 곽재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지휘하겠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싸우는 병사였던 8, 9개의 대대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나뉘어서 나는 그래 저 사람 따라서 싸울래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지휘관을 조정해서 다시 보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지휘관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는 사람도 맨 처음에 달려간 사람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거기에 달라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맞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내가 조정으로부터 너희들을 지휘해도 좋다라고 하는 지휘권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지겠죠. 오케이,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여러분 관군과 의병대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성들이 여러분, 도대체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돼 이래가지고 갑자기 낫을 들고 막 곡괭이 들고 뭐 나는 뭐 톱 들고 나와가지고 외놈들하고 싸우겠다 이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 의병이라고 하는 걸. 그리고 시골에 무슨 서당 훈장님 같으신 분이 나라가 백척 간두의 석권을 어떻게 내가 분만을 들고 글만을 읽겠느냐. 갑자기 막 어디선가 칼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여러분, 칼이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랬대. 여러분, 제가 죄송한데 우리 조선은 지금 이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미국하고 지금 우리 한국의 차이가 뭐예요? 미국하고 한국의 차이가. 미국은 여러분, 이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습니까? 누가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오, 이란다 그러죠. 왜 그럴까? 권총 뺄까 싶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권총을 뺄까 싶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면 어린 놈의 시기 건방지게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게 무슨 저기 권총이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누구나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은행에서 마이클 무어 감독의 그 무슨 풍자 영화, 고발 영화 이런 거 보시면요. 은행에 가서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500달러를 거기다 집어넣고 시작하면 사은품으로 뭐 주는지 아세요? 총 줘요. 여러분. 사은품으로 총을 줘요. 잘 맞습니다. 잘 쏘아집니다. 이러면서 총을 주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총을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트에 가잖아. 이마트 같은 거, 롯데마트 이런 데 가면요. 그 뭐지? 50달러만 주면 그 탄약을 살 수 있어요. 실탄. 여러분. 50달러로 살 수 있어. 그래서 왜 미국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총기 규제를 할 게 아니라 총알값을 한 발에 5천 달러로 만들면 총기 규제를 하는 효과가 100배로 날 것이다. 그런 말까지 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슨 요즘에 미국입니까? 아무나 막 이런 칼을 막 이렇게 들고 있었나요? 여러분, 부엌의 식칼이 아니야. 그게. 아무나 막 이렇게 칼을 들고 있고 아무나 화살을 들고 있고 막 아무나 창을 들고 있고 아무나 막 병사를 거느리고 있고 뭐 이러는가요? 택도 없는 얘기죠. 무슨. 그리고 아니, 외놈들이 임진왜란한테 우리나라에 온 애들이 얼마나 특공대들인데 그 고작 낫을 들고 뭐 이래 나온 백성들한테 짚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임진왜란. 그게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빨리 올라가서 외놈들의 목표는 딱 하나야. 무조건 빨리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 왕궁에 빨리 올라가서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야 되는 거야. 뭘 잡아요? 국왕을 잡아야 되는 거야. 국왕만 잡아버리면 뭐 그때부터 일본말로 뭐야? 쇼붙이 버리면 되는 거야. 승부치면 되는 거야. 뭐 야, 너가 지금부터 항복 안 하면 왕의 모가지를 내가 따버리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왕이 항복하고 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양으로 싹 들어오는 게 지들 시나리오였어요. 그러고 나서 힘을 또 한 5년 비축을 해서 이제 어디로 간다? 명나라나 만주로 쳐들어간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일본도 아니었지요. 여러분들. 역사상의 일본이라는 거는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거를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이 외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을 뭔가 발판을 삼아가지고 대륙으로 중국으로 진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20일 만에 수도 한양을 탁 잡아먹기야 했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만 잡아먹었어요. 미안한데 아시겠습니까? 선으로만 잡아먹었다고? 선으로만 여기는요 여기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났는 줄도 잘 몰라요. 백성들은 옛날에 뭐 카카오톡으로 야 전쟁이 일어났어.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양 쪽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에 다 그랬대잖아. 전쟁? 아유 그냥 외국가 쳐들어왔겠지. 아유 그나저나 경상도 어떡한데 경상도가 이제 외놈 소굴이 되어버리겠네. 빨리 병사를 보내서 저거 처단을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신립 장군하고 기병대가 막 출등한다고 하니까 사안대장군도 와 만세 신립 장군 그때는 이제 만세는 임금만 하니까요. 신립 장군 천세 하고 막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천세라고 했거든. 장군하고 대신들 지나갈 때. 여기 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가장 먼저 가장 먼저 딱 영향을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옆에는 영향을 안 받지만 여기 고령군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령군도 바로 영향을 받죠. 창령을 지나서 고령을 지나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창령하고 고령에 처갓집하고 외갓집을 많이 두고 있었던 의령군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전달되는 거예요. 외놈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지나갔다. 외놈들이 병사들 목을 다 잘라가지고 전부 다 나무짝대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널어두고 있다. 뭐 부녀자를 겁탈한다. 무슨 뭐가 애들까지 다 죽인다. 이런 말 의령군 사람들이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의령군에 어떻게 돼? 의령군은 열 개가 모여서 아까 하나의 병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이는 속도가 왜 우리는 태평성대였고 일본 놈들은 그 직전까지도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전국시대 일본말로 이걸 젠고쿠지다이라고 해요. 전국시대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통이었습니다. 이 전쟁통에 얘네들은 완전히 언제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딱 정신무장이 돼 있을 뿐더러 지금 이 애들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슬아에서 천하통일을 이룬 지 고작 1년 내지 2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단련된 애들이었어요. 자신감 막 100배 막 특히 요즘 우리는 말하지 국뽕이 이렇게 들어차 있는 애들이었다고 그래가지고 어? 천하통일이 끝났으니 이제 전쟁할 일이 없겠네? 그동안 130년 동안 전쟁만 하고 묶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묶고 산다지? 그래서 괜찮아 조선으로 가자 조선으로 가서 전쟁을 한 다음에 다시 만주로 가고 명나라를 쳐들어가면 된다 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얘기하니 얼마나 그게 기뻤겠습니까?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쪽을 데리고 가고 전쟁은 이제 그만 이제 너무 그만 이라고 얘기하는 쪽도 같이 데려갔으니 걔들이 이제 조선에 가서 다 항복했다 이거 아니에요 김충선씨 이런 사람들 그죠? 사야가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수군이 이쪽으로 돌아서 전라도를 돌아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왜? 20일 동안은 보급품을 딱 지니고 가고 20일 뒤에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20일 반에 어떻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여러분 다음 지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삥 돌아서 삥 돌아서 이렇게 딱 가있으면 20일 딱 먹을 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수군이 이제 뭐야 딱 주는 거였어 이게 시나리오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뽑아먹지 않아도 돼 지금 중요한 건 조선왕을 잡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뽑아먹지 안 되는 걸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딱 도는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 장군이 어딜? 이러면서 옥포해전에서 쳤다는 거예요 어딜? 이러면 이 작전을 이순신 장군이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건 좋았는데 자 의령 의령 얘기로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임진왜란의 치열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 전 1591년이 하고 임진왜란 후 1611년 딱 정확하게 여러분 20년입니다 20년 지나갔습니다 20년 만에 요게 뭔지 아세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결의의 결 토지 아시겠습니까? 토지 강원도 2.8 1.1으로 줄었어 자 2.8에서 1.1로 줄었어 황해도는요 황해도 여기 지금 북한 지역 그죠? 11.1에서 6.1로 줄어들었어 함경도는 12에서 4.7 화 함경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자 여러분 함경도 지역의 이모 저모에 대해서는 세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정문부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경기도 15에서 경기도 15에서 3.9 여러분 여주 이천 양평 가평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돼 평양까지 올라가는 길에 있는 파주와 연천은 여러분 산도 강도 들도 다 불탔다라는 그 외놈 승려의 그 기록에 나와있는 바로 그 고장이에요 파주가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갖고 이제 뭐야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요 관건이 하나 관건이 두 개가 있었죠 요 뒤에서 누가 작전을 안해야 돼요 첫 번째 관건 요 뒤에서 일본 놈들을 계속 괴롭히면 이게 전진하면서도 일본 병사들이 막 엄청 뒷공지가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거의 똥침 찌르는 격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보급로가 만약에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태풍 불어가지고 다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암초에 부딪히가지고 다 깨지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급품을 실은 배를 엄청난 규모의 수군들이 애워싸고 진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어떻게 여기 옥포해전에서 또 당포해전에서 어떻게 이순신이 어딜 박살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딜 막 이래가지고 올라오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임진왜란 전후에 여기 전라도 보시겠어요 전라도 44결 임진왜란 직전에 그죠 전라도 경상도 여러분 7 11 1611년 충청도 26에서 11 경상도 43에서 7 44에서 11 전라도 이 지역은 임진왜란의 화마가 덮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막았거든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땅은 안 상했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병사로 징발돼가면서 가꾸지를 못했다 그대로 내비뒀다 이 말이에요 손상된 결수로 따지는 거에요 손상된 결수로 따지는 것이 뭐에요 당시 1611년 도체차사 오리 이원익 정승에 의하여 영의정 오리 이원익 정승에 의하여 이렇게 조금만 경작할 사람 없어도 상태가 좋더라도 경작할 사람 없으면 어떻게 되노 전부 다 미결수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 해야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계산을 해야 종합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복구작업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전후 복구작업이 요도 괜찮다 저도 괜찮다 다 마사지 시켜버리면 복구작업이 제대로 안되죠 이 전후 복구작업에 누가 광해군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조가 그리고 광해군이 제대로 복구작업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야씨 인조에 인조 반정 인조 반정 물론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이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전쟁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여러분들 자 한번 보시죠 올라가다가 일본 놈들이 막 짓밟고 갈 거 아니야 그 농토 같은 걸 뭐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막 똥 싸고 뭐 아무 사람이나 죽여가지고 농토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농토에 오 애 시체 여자 시체 남자 시체 뭐 그 다음에 저그 시체도 거기 있을 거 아니야 죽어도 싸우도 죽으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쌀이란 쌀은 또 다 징발해가지고 가버리네 가버리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한성까지 20일 만에 딱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평양으로 도망갔네 선조가 빨리 올라가자 다시 올라갔어 근데 평양전투도 또 이겼어 임진강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병사들이 처음으로 한번 모였거든 여러분 여기 황해도하고 이쪽에서 한번 모였잖아 근데 조총을 처음 봐 애들이 우리나라 백성들이 한번 딱 모여서 조총을 처음 봐 그래서 임진강을 건너기 전에 화살을 쏘는 바람에 조총 사격권 안으로 사정거리 안으로 이게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임진강에서 자그마치 2만 5천명의 우리나라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몰살 당합니다 그냥 다 임진강 강물에 이렇게 시체들이 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완전히 몰살 당해버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평양성이 다시 무너진 대동강 전투에서 또 깨져 또 깨지고 이제는 의주까지 올라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깐 어떻게 됩니까 평안도가 17에서 9.4가 되고요 황해도도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황해도하고 평안도는 원래부터 간척이 제대로 안 돼있다고 보시면 돼요 있는 농토도 다 그냥 쓸어덩겨버렸거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이제 막 지들끼리 의견이 갈리는 거지 내려오기도 하고 여기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라도는요 누가 내려왔습니까 못 내려오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말고 또 하나 더 있다 말 그대로 뭐야 요 뒤에서 똥침 찌르는 놈이 하나 있다 뭐야 의령에 누구 곽재우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곽재우 휘하의 병사는 총 몇 명이었을까 곽재우 휘하의 병사 몇 명이었을까요 5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50명 그리고요 일본의 에꾸라진 에꾸라진이라고 하는 일본의 육군사령관의 병사는 자그마치 얼마 2만 명 2만 명 여러분 그 페르시아 무슨 백만 대군을 함께 했던 삼백이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픽 노블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막 감옥에서 막 이렇게 테르모필레의 전투라 하면서 막 설명하는 걸로 나오잖아 저는 이 정암진 전투야말로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50대 2만 여러분 삼백보다 이게 더 영화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내가 볼 땐 그렇는데 어 들으시는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더 영화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그떡그떡하고 계십니다 참 관객이 없이 이렇게 그 저 혼자 설명을 하려고 하니 참 코로나가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참 여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가지 감정이 이렇게 중첩되어 일어나는 것을 정말 그 이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상 좀 실대 없는 소리였고요 예 그 다음에 삼백보다 이게 더 영화로 여기가 바로 지금 진주 남강에 있는 정암진의 모습입니다 이 바위가 원래는 한 이쪽 왼쪽에 더 병풍처럼 있었다 그래 근데 지금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저수지 같은 거 만드느라고 정암진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암진이라는 것은요 정암진이라는 것은 전설이 내려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바위 위에 서라 라는 말이 돼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이 바위 위에 서라는 말이 있대 이게 바위 위에 서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배 타고 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 돼 제가 보니까 바위 위에 서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절대 그 뭐 자체로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내일이라도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이거 여러분들 제대로만 입증이 된 다음에는 하루 종일 여기 앞에 붐빌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앞에 식당 생긴다 이제 500원 겁니다 식당 생깁니다 정암진 식당 뭐 이런 거 하나 생깁니다 카페 이런 것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에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 정암진 근처에서 여러분 그 태어난 4명의 사람이 있으니 그 4명의 사람이 다 누구냐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여러분 어 진짜로 그 다음에 뭐야 LG그룹의 허창수라는 회장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여러분 그 구인회 회장 아십니까 LG 그 GS의 허창수고 LG의 구인회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조효재인가 조성래인가 그 효성그룹 여러분 효성타이어그룹 삼성그룹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사돈해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 4명이 다 여기 정암진 근처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온 전설이래 그런데 여러분 경남의령의 그 허창수 회장의 그 선조 있죠 허창수 회장의 선조가 바로 누구인지 아십니까 곽재우의 처갓집의 그 장인어른입니다 이쪽이 허씨 집안이 그래서 뭐냐 여러분 여기 나라의 나라의 외놈이 쳐들어왔네 허허 우리가 막아야 되네 이쪽으로 올라갔으니 여기 전라도 지역으로 지금 오려고 얘들이 반드시 우리 의령 남강을 건너서 갈 것이야 왜냐하면 길이 그거밖에 없거든 아시겠네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그때 미처 못 모였던 그 여덟 개 대대 일곱 개 대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우리가 모아야 되겠다 그 모으면 창도 있어야 되고 화살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그 칼이 그게 뭐 부엌에 식칼을 들고 나와서 될 것도 아니고 그게 군사용 칼이면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해요 여러분 저기 조선왕조가 처음 서기 전에 있잖아요 아니 조선왕조 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벌어진 거 왕자의 난이라는 거 있잖아 여러분 그거 왜 생겼는지 아세요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쳐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원이 역습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원 집에 갔더니 칼하고 창하고 화살이 많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역모의 그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달랐던 겁니다 또 하나 뭐야 칼과 창을 평소에 놔둘 수가 없죠 역모를 일으킬까 봐 여러분 고작 1592년에서 3년 전 1588년부터 90년 사이에 벌어진 우리나라의 최대의 사건이 뭔지 아세요 기축옥사라는 거예요 정여립의 난 여러분 정여립의 난 어마어마한 숫자의 조선 유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인의 송강정철 여러분들 관동별곡으로 유명한 송강정철이 그걸 잡고 서인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델감히 여러분 다 그거를 해 병기를 집에 놔둔단 말이고 그 병장기를 병기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병장기를 집에 놔둔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 그거를 병장기를 급히 구해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으로 사야 돼요 어떻게 될까요 곽재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합니다 곽재우의 처갓집 그 허시 집안에서 첫 번째 부인이 빨리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은 허시 집안을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처갓집에서 전부 다 그 돈을 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의병을 모집해서 거기에다 무기를 다 들립니다 처음에는 곽재우가 의병을 모집한다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왜 위기를 못 느끼는 거죠 아니 뭐 그건 뭐 그냥 외국했지 아니 근데 실제로 외병이면 우리가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야죠 이 50명이 전부 다 합니다 오는 사람들 50명 저그 집 하인 저그 집의 부인들하고 딸내미들 옷까지 싹 걷어가지고 이 사람들 식솔들을 다 매기 살린다고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하인 집에 가서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라도로 들어가는 지름길 남 이 정암진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딱 치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세요 요 바위 위에서 싸운 게 아니에요 바위 위에서 싸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앞에 갈대밭에서 싸웠어요 갈대밭에서 요기가 뭐냐 늪지대 늪지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발 디디면 으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아무리 나오려고 발버둥 쳐도 어떻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 3일 전부터 비가 엄청나게 왔었대 비가 여러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었대 그래서 비가 많이 와 놓으니까 어떻게 완전히 진창길 뻘창길 이런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할 때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